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래가 말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촬영은 장편영화 하나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촬영장소는 서울이라서 너무 나이스합니다 아무튼 풀살 되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이동해볼게요 좋아요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숙대입구인데 열심히 촬영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날씨 너무 좋네요 너무 더워요 이제 여름이 오나봐요 큰일이다 큰일 모두들 더위 조심 코로나 조심 건강조심 꼭 하십시오 우리는 고미재산이잖아요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고전인데 구름 한줌이 없네요 고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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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 수 없는데요 저 작년에 홍공의 친구의 작품을 촬영했거든요 장비가 어마어마해요 기계는 어디에 있어 샹이 촬영 잘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완전 꿀 차례였습니다. 역시 연습만이 연습만이 답이네요. 그래도 항상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. 더더욱 이럴수록 아무튼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나서 집으로 가볼게요. 모두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건강을 꼭 챙겨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아자 아자 아자. 그럼 thirds 제때 무슨 노래와 같이 lebih 열릴 수가 있어요.